최근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군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군 또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장병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육군 12항공단에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육군 12항공단은 2일부터 3일까지 한림대학교 실습실에서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특화 과정 교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군 전력 증강의 도움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상에 따라 교육 과정은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초급반은 4차 산업혁명 기본 개념 교육을 시작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실습 등의 교육을, 중급반은 채 GPT와 같은 언어 기반 AI와 코딩 문법으로 AI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육은 앞으로 8회에 걸쳐 추가로 진행되며 교육이 종료되면 성과 분석과 관리를 통해 부대원들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